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운영하고 있는 이한우라고 합니다. 저희들이 86년도 12월에 반송에 우연치 않게 왔다가 여기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회사 그 당체만 전부 어려웠었고 또 금요문제나 월금이 얼마 사실 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앞으로 미래가 없겠다. 그래 생각하고 시장 옆에서 조그마하게 가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.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또 나름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재미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된 계기가 33년 차입니다. 가게에는 기계들이 좀 많습니다. 다른 집에서는 이렇게 가공이나 만들 수 없는 걸 저희 집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공 또 제조 또 하고 또 환까지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다 준비되어 있고요. 그 장점으로서는 또 작년 2000년도 부산시 전통시장 청국장으로 저희들이 백선에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생청국장, 그 다음에 청국장 분말, 그 다음에 청국장환 이걸 저희들이 부산시 선정 백선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장사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렇습니다. 우리 고객들과의 약속을 드러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. 항상 고객과의 약속을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고객들과의 약속을 더 높아졌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